2021년 9월 4일 여행 27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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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까? 파로파로미 계십니까?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2층 아..퍼프.. 미치겠다.. 괜찮은데..? 뭐 잡기들이 많은데 일단 2층 한번 가볼게요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다 crux 뭐가 이렇게 하얗냐..? 뭐야? 뭔 냄새야? 음식 냄새 같은건 뭐냐? 뭐야? 뭐야? 여기 여기 기운 엄청 세다 뭔 소리야? 계세요?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숟가락으로 잠시만요. 누구세요 거기? 거기 누구 있죠? 누구세요 거기? 잠깐만 안으로 들어와 보셀래요? 아..잠깐만요 거기 뒤에 누구 있죠? 뒤에 누구.. 있지요? 뒤에 누구.. 뒤에 누구.. 누구세요? 이쪽으로 누가 왔다갔어 지금 이쪽으로 누가 왔다갔다 잠시만요 누구야? 그만.. 그만하세요 이거 뭐냐..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잠깐만.. 안돼 안돼.. 아..잠깐만.. 어디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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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 .. .. .. .. 잠깐만x2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꺼 꺼 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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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알말이지만 칼은 늘상 치워야됩니다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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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머리 맞은게 아니라 그냥 머리 찍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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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잠깐만..기운이 너무 쎄다.. 아..잠깐만..이 두부털 먼저 치워야겠다.. 야.. sog..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